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태나무는 주로 이제 이런 숲속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양지쪽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잎은 그렇게 아주 큰 잎은 아닌데 다른 잎에 비해서 좀 두꺼운 느낌이 듭니다. 농나무가에 속하는 나무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잎이 좀 두꺼운 느낌이 드는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 잎을 뜯어서 산에 다닐 때 한 줌 정도 훑어서 이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질긍질긍 씹으면은 향긋한 향도 좋고 또 걸쭉한 접이 나와서 배고픔도 면해주고 또 갈증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잎은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향이 나서 일본에서는 이걸 뜯어서 그늘에 말려가지고 바가 가루를 만들어서 음식 조리할 때 향신료로 쓴다고 그래요. 이제 감태나무의 특징은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어가지고 다른 잎은 다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데 감태나무 잎은 그냥 약간 붉은색이 비치는 그런 형태의 단풍이 들어가지고 봄철에 새 잎이 나올 때 그때 밀려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감태나무 찾기가 제일 수월한데요. 멀리서 봐서 거의 이정도 크기의 잎이 약간 붉은색을 붉은색의 단풍을 달고 바짝 마른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잎이 매달려 있으면은 그거는 거의 감태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나무는 이제 지금 매끈한데 이 감태나무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에 천둥번개 치면은 천둥번개를 끌어들여가지고 수피가 나무 껍질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연수목이라 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짓고 다니면은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는 도사나 산신령이 짓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와 같은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지팡이가 된다고 해서 요즘에는 벼랑맞은 감태나무 연수목으로 지팡이를 많이 만듭니다. 이제 감태나무는 양맹으로 산호초라 하고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탁해져서 오는 병 즉 중풍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피가 탁하고 걸쭉해져서 오는 병인데 그런 병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싸늘하면서 찌르는 듯이 통증이 올 때 복부 냉통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또 몸속에 있는 의혈을 녹여내고 몸이 마비된 정상, 근육이 마비되고 할 때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정상을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태나무를 오랫동안 달에 마시면 뼈가 튼튼해져서 웬만한 뭐 타박상 같은 경우에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골다공증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하고 또 위암, 폐암, 식도암, 자궁암 같은 각종 암에도 효과가 아주 뛰어난 양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 타박상 등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하고요. 잎을 지금 이 시기에 잎을 따가지고 덮어서 녹차처럼 만들어가지고 보관해 놓고 차로 우려 마시면 감기 기운을 몰아내고 또 여름에 더위 먹어서 몸이 나른하고 입맛 없고 식은 땀이 흐르고 할 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감태나무는 특이한 점이 감태나무 저만 약으로 써도 좋습니다만 돼지 족발이나 돼지 염통을 넣고 삶아 먹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약효가 약효가 훨씬 빨리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돼지고기와도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선요리 전문 식당을 할 때 이 나무에 감태나무의 그런 특징을 알게 됨으로 해서 다른 보조약재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흑돼지고기를 삶아서 수육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 산청 지방에서 사육을 하는 흑돼지는 털이 흰 흰 돼지보다 훨씬 비계 두께가 절반 이하로 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그만큼 흰돼지 고기 비해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이거 감태나무를 엮고 삶았더니 기름이 싹 녹아져 나와가지고 아주 담백하고 쫄깃쫄깃한 수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 메뉴에 정식 메뉴로 등록을 해서 많이 손님들한테 판매를 했었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담백하고 쫄깃쫄깃하면서 수육이 이때껏 평생을 수육을 먹어봤지만 이런 담백하고 쫄깃한 수육은 처음 먹어본다고 하나같이 다들 칭찬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또 잎을 그늘에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놨다가 수제비라든가 칼국수 같은 그런 면요리 할 때 넣어서도 메뉴를 개발했었고 또 이제 봄철에 새로 돋아나오는 이 새순은 굉장히 순까지 통통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때 이제 순을 따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또는 떡을 만들어도 아주 향긋한 향이 나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태나무는 또 특징이 이렇게 나무를 원목을 이렇게 자르면은 옆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나오는 뻗어 나오면서 자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에 원목은 부러졌는데 옆에서 가지가 몇 개가 나와가지고 왕성하게 자라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감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